센 척하지만 실은 겁도 많고 혼자서 몰래 참고 울고 쉽고 단순하고 과격한데 피곤하기까지 나 취미 없습니다 그런 여자 그만해요 적당히 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여기 와 있는 거 아닌가 파티장에서 일 때문에 착각했나 본데 순간적인 호기심이었습니다 극히 충동적인 실수였다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남자 등에 덥석 엎혀 좋다고 우는 쉬운 여자가 당신이란 걸 내가 깜빡했네 김설후 씨 당신 그래서 그쪽 오해 짜증나는데도 참고 장담까지 맞춰줬잖아 내가 정리하겠다고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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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